모두 이용한 학생. 그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해서 더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A 놀이기구를 탄 학생이 있습니다. B 놀이기구를 탄 학생이 있어요. 동시에 놀이기구를 탄 친구도 있을 거고 놀이동산을 다녀왔지 놀이기구는 안 탄 친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공통부분 이 X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합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더하고 X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빼주겠다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23명에다가 16명을 더한 다음에 공통부분을 빼주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근데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 30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놀이기구는 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 집합이 30명이었잖아요. 놀이기구를 못 탄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뭔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합집합의 최소값은 얼마겠냐 이거죠. 이게 23이 최소가 된다 이거죠. 여기 16이 있었고 16이 있었고 얘가 23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23이 이만큼이고 16이 쏙 들어가버리면 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3. 그게 바로 합집합의 최소의 개수다. 합집합의 최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X는 최대값이 나와버리겠죠? 23, 23 빼지니까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거 풀어보세요. 넘기겠습니다. X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9에서 30을 빼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두 개를 더해주면 25라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풀어요. 보통. 아 여기가 23명, 16명 있는데 최대값은 아 여기 16명 다 오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0, 그럼 16명 탔어. 여기는 몇 명? 23명이니까 7명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아니면 여기가 전체가 그걸 맞춰보는 거죠. 16이 된 경우를 우리가 최대값이 된 경우에 했고. 최소값이다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걸 거 아니에요. 점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줄어든다면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공통적인 거 이런 집합 이런 거 계산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따져주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 세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세우는 식입니다. 자 이십구 번 이제 남은 거 삼십 번 두 문제 있는데 이십구 번도 우리 친구들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